2011년 고난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야겠죠 그렇다면 이 한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문화와 우리 영과 혼을 말게 하는 미디어를 가려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금식, 좋은 미디어를 가려먹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4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미디어 회복 캠페인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참여합니다 잊지 않으셨죠? 4월 18일 저녁 9시 10분에 방송되는 CBS TV 그리고 시진TV 특별 방송 온 가족이 함께 꼭 시청해주세요 5. 집중의dad